여기다 애기를 넣으면 어떻게 해 여기다 애기를 넣었어 어머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지가 옮겨요 왔다 가면 지저분하게 해놓진 않았네 싹 정리했네 정리?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양수 같은 거 묻어 놓은 건 없네 다 핥았네 이게 사람 손 타면 물어 죽여요 이게 물려요? 응 아 아 아 저번에 두 마리가 여기선 뿌리고 있다냐 아직도 안 오겠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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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응 inga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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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렇 나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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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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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아구아구 엄마 지나봐 할게 갈로우래 갈게 갈게 똥아 갈게요